야 나비야! 끈찍한 악몽이 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다시 해보자 오늘 작업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제일 예쁘고 기대된다 근데 너 올 수 있어? 난 무리하지마 아니야 양해 좀 더 해야지 남이 더 저의 신뢰 지금 내 안에 나와있는 박지원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 끝ías 삼겹살 우선 좀orc 밤사이 나비야 나쁠 거면 끝까지 남았던지 왜 일어나고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다시 만났던지 약속해 미련 후회 이유 그것도 아니면 나비야 나비야 쥐이스 가봐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